자 코스닥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 등 그동안 낙폭이 좀 컸던 낙폭과대 바이오수들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수들 그렇게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한데 그동안에 낙폭이 좀 많이 크게 나타났던 이런 종목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hlb죠. hlb 낙폭이 아주 과했고 지금 바다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양봉이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호가창도 좋아졌습니다. 매도 쪽에 2만주 매수가 만주 정도 되고 있죠. 이제 이 낙폭이 좀 과됐던 그런 바이오수들이 이제 반격을 좀 시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에 이렇게 다 이제 바이오주 반등 시작하고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딱 눈에 딱 보이게 되면 뭐 쉽겠죠. 주식이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딱 되지 않죠. 지나고 보면은 아 바이오가 이때가 이제 바닥 자고 올라가는 시기였구나 라는게 조금 지나 보면 이제 좀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지금 보면은 계속 흔들어 대고 있죠. hlb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오르고 조정하고 이렇게 흔들어 대고 있지만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고 있죠. 급등이 아니고 올라섰다가 지금 계속해서 파동을 좀 타고 있죠. 파동을 타면서 바닥을 좀 잡고 다시 올라서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인위적인 세력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면은 hlb의 지금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주체가 신한입니다. 신한 투자 쪽인데 신한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죠.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다가 이런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좀 전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제 주가를 찍어 누르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한국증권 삼성증권 신한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 키움 쪽에서 많이 나오죠. 키움, 유진, 미래 대신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바닥 잡으면서 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방향을 위로 천천히 가는 이런 모습은 아주 좋은 흐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고 있고 HLB가 올라서면 얘는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오전에 이렇게 좀 끌려 내려갔었죠.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밀어 올리고 있죠. 다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타나고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쉽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겠죠. 상당히 겁이 나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닥을 원래 잡아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쉽게 못 들어오겠죠.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면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서 이제 바닥이 잡히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안트로젠도 지금 양봉 두 개 만들어 주고 지금 올라선 모습이죠. 지금 은봉이 나오고 있지만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높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쉽게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헬릭스미스도 시작이 좀 높았는데 조금 밀렸죠. 밀렸지만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밀렸지만 지금 잘 버텨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고 메지온도 지금 뭐 잘 버텨내고 있죠. 이 정도 수준이면 잘 버텨내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많이 하락하고 바닥을 잡고 양봉으로 계속 밀 올리고 있죠. 어제 5% 정도 오르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올라서고 있죠. 지금 낙폭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과했던 이런 바이오주들은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이제 이런 테마성으로 아주 좋은 호재 소식들이 있었죠. 그런 호재 소식들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섰던 그런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요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 이 정도 분위기면 아주 좋습니다. 이 챌비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서고 있죠. 요렇게 좋은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진단키트 주들은 상당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죠. 15% 7% 5% 이렇게 아주 큰 약세고 휴마시스도 7% 이렇게 아주 큰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오늘은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동안에 낙폭이 좀 상당히 컸던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챌비 상당히 쭉 어느 정도 소황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또 밀 올리고 있죠. 다시 또 밀 올리는 아주 아주 좋은 모습으로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워낙에 바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주 단단하게 잘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은 여전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시장 상황을 보면 호스닥 쪽에 외국인이 이제 한 120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요런 모습을 보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방향을 위로 틀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요런 분위기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 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래소 쪽은 이제 오전에 많이 매수를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죠. 요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 기관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죠. 코스닥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배수로 이렇게 슬며시 돌아서죠. 아침에는 던졌다가 요렇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로 바닥인지 아닌지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게 계속 흔들다가 슬슬 이제 이렇게 올려 세우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HLB가 올라서고 ABF에도 올라서고 이렇게 올라서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은 낙폭이 좀 과대한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상승 방향으로 밀어 올릴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오늘 뭐 분위기 좋죠. 어제도 괜찮습니다. 어제 상당히 아쉬운 하루였지만 그래도 뭔가 보여줬죠. 좀 보여줬고 오늘 이어서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면 이제 바닥을 좀 잡아내는 확실한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밀렸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강하죠. 160이라 계속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